네 안녕하세요 임정은입니다. 저는 약간 웜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창업 생태계가 뜨거운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별 깊이는 없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레전드 캐피탈의 박준성 전문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이렇게 좀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간단히 이렇게 좀 보시고 창업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렇게 리프레시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중국의 이런 스타트업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KPMG의 그런 투자액인데 투자액 집계인데 지난해에만 36조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조 60조 거의 이제는 미국의 그런 규모 미국이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중국이 이런 투자를 쫓아가고 있고요. 그게 바로 반영이 된 게 그런 큰 투자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2013년에서 15년 이렇게 보면 유니콘 전세계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니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됐고 2014년 제가 처음에 유니콘 이야기를 할 때 전세계에 한 100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한 이 CB인사이트 그런 집계로 보면 23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자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중국에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세계는 유니콘 경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처럼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또 그런 시각 하나는 특히 그 많은 유니콘 중에서 하드웨어 관련 유니콘 스타트업이 전세계에 1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중국의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모바이크라든지 오포라든지 그리고 샤오미와 관련된 또 회사들 나인봇이라든지 호아미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그 유명한 DJI 같은 이런 하드웨어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중국의 그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흥미로운 게 베이징이 넘버원 그런 스타트업 도시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천 선전도 많이 뜨고 있고 또 상하이라든지 항조 알리바바가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타트업 시티로 뜨고 있으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고르게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창업 붐 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벤처 투자 펀딩 자체가 큰 역할을 해서 중국의 이런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스타트업 펀드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맞먹는 뜨거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을까. 중국이 뜨기 전에는 거의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모든 많은 나라들이 사실 실리콘밸리처럼 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쯤 전에 테크 크런치 디스러프트 베이징에 갔을 때 제 아는 중국 지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는 실리콘밸리보다 우리가 더 뜨거워. 전혀 부럽지 않아. 내 친구들 중에 돈을 몇백억이고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더 뜨겁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태계의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만든 6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슈퍼스타의 탄생, 다양한 창업 아이템, 만인 창업과 끊임없는 인재들의 유입, 풍부한 자금 조달 환경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환경, 정부의 방임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누구나 아는 저 유명한 BAT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잭마 그리고 텐센트의 마화통 그리고 바이두의 로빈 리가 이렇게 롤 모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중국의 서점이나 특히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책들 진열해 놓은 거 보면 거의 알리바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기라든지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창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이런 신화들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한 큰 자극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꼭 첨단 이런 테크놀로지 쪽만이 아니거나 기존의 전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 위에 보이는 일심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국 체인이고요. 이 아래 21K 같은 경우는 케이크를 온라인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DJI 같은 첨단 그런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웨이라고 해서 저기 메디컬, 의료 이런 서비스 이런 쪽도 있고 병원들도 심지어는 벤처 투자를 받아서 영리 사업을 하면서 그걸 프랜차이즈화해서 라식 수술을 하는 안과라든지 이런 곳들이 상장을 해서 벤처 캐피탈들한테 큰 수익을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 해외 모델을 카피한 거 중국식 비즈니스 모델,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창업들이 이렇게 거의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중국 정부도 만인 창업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이구이라는 게 해외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온 그런 유학을 한 그런 인재들이고 또 여기 보면 차후권이라고 하는 게 토종 토종 중국의 그런 인재들인데 저런 해외 인재와 국내 인재들이 계속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창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그 BAT 텐센트 바이도 알리바바 출신들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창업에 나서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돈들이 VC들을 통해서 그리고 프라이벨 에큐티라든지 정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또 넘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실력만 있고 좀 어느 정도 두각이 있으면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쉽게 이렇게 그 투자 자금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돈이 많이 몰리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시장에서 BAT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활발하게 인수합병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IPO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잘되고 또 큰 IPO가 가능한 그런 마켓이 되다 보니까 저 맨 왼쪽에 보이는 세코이아 캡스탈 미국의 세코이아 캡스탈이 중국에서 주메이닷컴에 투자를 했던 것은 투자금의 183배를 이렇게 했고 아까 발표하신 징둥닷컴 같은 경우 JD닷컴 같은 경우도 보면 177배 이렇게 100배가 넘는 이런 투자 수익률을 거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큼 큰 투자를 해서 돈을 잃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망하더라도 일단 터지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VC들이 본령인 어떻게 보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들이 이렇게 이뤄지면서 많은 이런 배시이 이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국적인 굉장한 이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부의 방임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동영상 서비스인데 처음에 유튜브가 나오고 이러던 2005년, 2006년, 2007년에 저렇게 많은 중국의 다양한 우후죽순 동영상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강력한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관련 규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라이드 쉐어링에 있어서도 우버나 디디, 콰이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운행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안심하고 투자들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큰 회사들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딱 그때 규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VC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뭔가 새로운 회사들이 이렇게 뜰 때 약간의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아, 규제하지 않아, 투자해도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큰 새로운 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인재들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팽배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중국은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무슨 대기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창업가가 되는 것이 업사이드 그렇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친구가 뭘 했는데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저런 롤모델들을 보고 창업에 나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뜨거운 창업의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있다고 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중국 정부가 마중물을 주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로 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한 게 중요하고요. 마윈처럼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창업 영웅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연 규제라든지 각종 터세 제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인가 우리가 과연 그런 환경인가 좀 생각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과연 최고의 인재들이 뛰어들고 있는가 솔직히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데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그렇게 나도 스타트업 할래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공무원 되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고 스타트업 쪽으로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과연 중국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충분히 자금이 조달 가능한 환경인가 그리고 VC들이 이게 실패할 수 있더라도 이게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거액을 투자해주는 그런 환경인가 그리고 정부는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제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좀 우리가 자문을 하고 좀 바꿔줘야지 우리나라도 중국만한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창업의 이런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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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